스님, 염주는 언제 찾는 게 좋을까요? 네, 염주는 이름을 한번 해석해보면 생강염자의 구슬주자거든요 그래서 염주는 부처님을 늘 생각하면서 돌리는 구슬을 말합니다 이게 부처님을 늘 생각한다는 것은 제 마음에 나쁜 것들을 다 몰아내고 번뇌망상을 없애주는 그런 큰 공덕이기 때문에 늘 차고 다니면서 언제나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시로 하나씩 하나씩 돌릴 때마다 지장보살, 지장보살 이렇게 연불하면서 돌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잠들 때도 씻을 때만 좀 빼놓으시고 씻을 때 외에는 언제나 좀 차고 다닐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염주가 끊어져서 이것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수행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 끊어졌으면 스님께 갖다 드리고 또 세례 염주를 받거나 또는 세례 염주를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두고 이숙하게 지하철 탈 때 자꾸 스마트폰 요새 많이들 보시는데요 또 게임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염주 돌리는 것이 큰 공덕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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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 you let's go 한 번 더 반면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